첫 번째 팬사인의 개인캠 이제 바로 첫 번째 팬사인의 개인캠 주인공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베베베보 어! 방금 안 나왔어! 시원하다! 시원하다! 환방! 환방! Congratulation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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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개인캠의 단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! 첫날부터 재밌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! 이따 봐요! 빠바릉 드디어 저희 첫 번째 팬사인의 현장인 IFC Mall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죠!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우리 팬분들의 보이고요 팬분들이 붕괴라서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! 고고고고고 시작! 시작! 이제 팬사인회가 시작됐고요 이제 팬사인회가 시작됐고요 어 아우 깜짝이야 저기 초밥집 있어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빨리 팬분들과 한 번 한 번 같이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빨리 빨리 보고 싶군요 보고 있지만 보고 싶다 네 소많은 수많은 별이 너만의 내 맘을 비추기 흥해지 않게 흥해지 않게 눈을 떠봐 내 손을 잡아봐 매일 꿈속에만 깨우려 나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 주의 너무 멋짐 주의 너무 멋짐 매체 baby you are love 기분이 좋아요 익숙한 길이 낯설게 느껴져 너를 못 듣는 목소리가 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넘어가실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목이 갔는데 뒤로도 같이 갔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나 지워줄게. 눈을 떠와 내 손을 잡아와 내 꿈속에만 그려던 나잖아 그렇게 동원한 너와 내 시간들 baby 이제는 너와 함께해 물을 열어줘 가득 품에 앉고 하나둘 순간 햇빛을 널 갖다 빛이 없는 저 하늘에 햇빛을 지워줄게 언젠가 꽃처럼 햇빛을 이뤄.' 후라인 팬사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고양이가 되었구요.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 고대로 드러났을 텐데 우리 썸녀들이 잘 이해해주고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운 팬사인의 현장이었습니다. 우리 일요일날 또 만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구! 바이바이!